한글자막 by 한효정 늦은 퇴근 첫 장에 기대어 피곤한 눈 감아 본다 오늘을 산다는 건 고달프고 외로운 일 힘들어도 힘들다 못하고 무얼 위해 달려가나 사는 게 그런 거지 맘대로 되진 않아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무선다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쉬운 게 하나 없어 새삼살이 한 게 그런 거다 세상을 산다는 건 두렵고 또 설레는 일 알 수 없는 내일의 끝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나 사는 게 그런 거지 맘대로 되진 않아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무선다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쉬운 게 하나 없어 새삼살이란 게 그런 거다 새삼살이 한 건 도래 사는 게 힘드어도 그래도 살아야지 이 일은 나를 믿고 기다린 내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게 그런거지 그래서 살거지 다시 살게 하는 일이 되도록 사랑은 그런거지 아니오 사랑 지ieß describe 답רכ없이 잘 잡혀 사랑 말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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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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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